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오늘은 날아온 섬을 뜻하는 제주의 비양도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비양도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양도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구요. 요금은 왕복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양도를 운항하는 배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새천년호와 비양도호가 있습니다. 저는 비양도호를 타고 비양도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출발을 했는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한림항에서 출발한지 약 10여분이 지났는데요. 저기 비양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양도에 도착을 했구요. 트래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역시 제주도답게 돌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돌로 쌓은 피난처같은 느낌을 주는 돌탑입니다. 트래킹하는 길 옆에 백년초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펄럭못 습지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니 운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펄럭못 습지의 포토존들입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색 등대와 용암 언덕의 모습인데요. 무척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선착장 바로 옆에 빨간색 예쁜 등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오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저는 비가 오는 관계로 오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용암 해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마치 가마우지의 섬 같습니다. 가마우지 분변으로 섬이 하얗게 변한 것 같습니다. 용암 해변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바위는 코끼리 형상의 모습을 띈 코끼리 바위입니다. 바다 가마우지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양도 암석 공원입니다. 비양도 암석 공원입니다. 이것은 아기 여분 돌의 모습 포니토의 모습입니다. 용암이 분출되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합니다. 비양도 트레킹을 마친 후 봄알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비양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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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